안녕하세요. 팀쯔입니다. 오늘 영상은 옛날에 운동 영상 찍으면서 노크한 영상을 업무게 해요. 핸드폰에 찍어둔 영상을 보면서 웃기기도 하고 어떻게 저렇게 찍었지? 하는 것도 있고 조금 웃기지만 두 달 전에 유튜브 업고도 하기 전에 한번 찍어본 찍어본 영상이라서 보면서 웃으면서 편집고 있어요. 즐겁게 영상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카메라도 추정도 이상하고 내가 어떻게 저렇게 찍었지? 하면서 생각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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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